흩어진 제자들은 언제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전환점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역전환점도 되지만 아닙니다. 시대전환점입니다. 자, 바로 보세요.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성교사 파송되어 나갑니다. 이스라엘나라 생기고 처음으로 성교사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았죠.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령인도 받아요. 자, 그리고 뭡니까? 마케도니아로 전환점 보고 가는데, 이런 일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유디아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라. 이게 엄청난 필립부 교회로 역산났습니다. 시대전환점, 모든 흩어진 자들은 야손,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브리스블로 나오죠.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생이 전도자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성교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로마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대전환점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응답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옵니다. 내 사업을 성공시게 된다고 하니까 성공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되어지는 교회에 있을 겁니다. 이게 말하시게 말하면 영직 시스템이 같아죠.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렘눈트의 첫 번째 응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허감이 결박되는 날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복음 막는 불신앙이 완전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렘눈트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의 영호로 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